지금 배워볼 동작은 상체 숙여 뒤꿈치 들어 올리기에요.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종아리 라인과 발목 라인 그리고 전체의 각선미를 슬림하게 해주고 다리 부종이 심하시거나 순환이 안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자 그럼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돕기 위해서 측면으로 볼게요. 그대로 부폭을 조금 더 팔과 다리를 삼각형의 모양으로 해서 자세를 잡아주세요. 간격은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와 팔의 간격을 유지시켜주고 뒤꿈치를 차례대로 들었다 올렸다를 반복하면서 종아리와 다리 전체 뒤쪽을 수축 이완시켜주는 동작이에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반동에 주의하면서 이 동작을 번갈아 반복해주시고요. 뒤꿈치를 부드럽게 꾹꾹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반동의 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두 다리를 함께 벌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의 동작입니다. 자 그럼 이해하셨죠? 그럼 이 동작을 양쪽 번갈아 해주시고 두 다리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연이어서 할 텐데요. 하시다가 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또는 보폭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밀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양말을 신고 하게 되면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든요. 맨발이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자세로 해주세요. 또 신발을 신고 하게 되면 뒤꿈치를 누르거나 또는 자세를 누를 때 조금 더 강도가 약해지니까 맨발로 하시는 게 더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동작을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